What's after light? You who and I are more than light I'm down to all down down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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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who and I are more than light What's after light? 안녕하세요 뿌! 뿌? 양 갈래? 그래 내가 왔다 뿌! 너네 다 있었네? 갈래 안녕? 그래 야야야야야야 너네 이거 할래? 뭔데? 요즘 유행하는 건데 몇인 합작 몇인 합작? 응 응 가수 영상에 우리 목소리로 대신 부르는 거야 노래를 오 나 그거 새로 영상에서 본 적 있어 있지 있지 해서 새로 영상으로 올릴래? 반응 진짜 좋을 것 같거든 오 좋지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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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겠다 재밌겠지? 그럼 우리가 몇인 합작이냐면 한 명 두 명 세 명 총 세 명이니까 세 명? 우리가 세 명이야? 맞잖아 하나 둘 셋 헷! 잠깐만 너 안 셌어 아아 나를 안 셌어 나를 안 셌어 뿌! 그럼 나까지 네 명 누구 마음대로? 헉! 나까지 포함해서 5인 합작이지 어? 너는 최강음치 박세인? 음치라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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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노래 잘해 무슨 소리야? 안돼 우리 노래가 망치게 된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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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빼곤 할 순 없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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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우리가 다섯 명이잖아 근데 아이분은 여섯 명이야 그럼 누군가가 한 파트를 더 해야 된다 이 말에 알겠지 그래 알겠어 그래서 파트 문배를 할 건데 우선 후렴 부분이 중독성이 있잖아 후렴이 거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누가 지금부터 후렴을 했으면 좋겠는지 뽑을 건데 후렴은 당연히 내가 해야지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 뿌! 망칠 일 있어? 이 영상이 잘 되려면 무조건 메인은 내가 해야지 조회수가 잘 나오지? 웃긴 걸로 조회수 잘 나오려고 하면 세인이 너가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 진지하거든 뭐라고? 너 지금 말 다 했어? 웃긴 거라니 멋진 거겠지? 지금 이거 진짜 우리가 장난치는 거 아니고 이걸로 띵작을 만들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오오오오 알겠어 너네 의견 알겠어 그럼 우선 메인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기 하자 나는 메인 안 돼도 돼 뭘 하든 상관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좋아 그럼 우리 셋 중에 한 명 뭐 가위바위보 할까? 가위바위보는 무슨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승부해 실력으로? 내 말이 그 말이야 실력으로 해서 뽑기해 그게 좋겠다 그럼 나부터 해볼게 보고 잘 배워 음 칼레는 약간 목소리가 뭐랄까 강력했어요 listing 좋아! 다음 해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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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해본다? 음 You and I It's for the light It's so much Yeah, yeah, yeah 음, 세인이는 음 마지막, 나 You, you, you You and I It's for the light L단 또 O단 난 yeah, yeah, yeah 자, 그럼 투표 종이에 써서 내겠습니다 자, 그럼 투표 결과를 보겠습니다 냥 갈래? 예, 역시 나일 줄 알았어 고마워, 고마워, 고마워 다음은 박세인 어, 당연히 나지 나는, 나는 박세인 나는 메인을 꿈꾸지 OV 키 Yes 너가 썼지, 너가 썼지 어 OV 키 마지막이다 누가 이거 잘못됐어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맞아 너네끼리 친하잖아 친한 사람 써준 거지? 맞아 내가 모르지 알고 뿌! 하 참! 정정당당하게 왜 뽑기로 하자며? 정정당당하지가 않지! 너네끼리 친한데! 아 참나! 나 안 해 안 해 안 해! 야 너네끼리 해! 야 무슨 갈바이브 하자 그랬다가 어? 뽑기로 하자 그랬다가 정정당당하게 해놓고 이렇게 결과를 승복 안 할 거야? 어? 아 같이 모르겠네 진짜! 그래! 알겠어 인정! 야 너네 싸우지마! 그래 인정 너가 해! 냥! 후 뭐 하나 하기 되게 힘드네! 이제 파트 정하기는 그냥 뽑기로 하자! 그래 그러자 뿌! 자 여기에 가사들 있으니까 뽑기 하는 거야! 양갈래 너가 하자고 했으니까 너가 두 번 해 두 번! 그래 갈래야 너가 두 번 해! 그래 알겠다! 난 두 번 뽑는다 그럼! 그래라! 음 음! 이거랑! 오! 나는 맨 처음이랑 맨 마지막 나왔어! 나는 두 번째! 나는 세 번째 뽑았다! 나는 세인이 다음! 그럼 우리 연습해보자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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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오케이! 또 모르지 내 마음이 저 날씨처럼 바뀌지 난 나 좋다고 알 수 없으니 해! 뿌! 그게 뭐가 중요하니? 지금 내게 완전히 푹 빠졌다는 게 중요한 거지 아마 꿈만 같겠지만 이건 꿈이 아니야!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이건 사랑일 거야! 방금 내가 말한 감정 감히 의심하지 마! 그냥 좋다는 게 아니야! 봤을 வ 영화같은 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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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인 합작 괜찮은데 뿌! 하하 너무 재밌다! 이거는 내가 새로 영상으로 편집해서 오마이비키 채널에 올릴게! 다들 봐봐! 기대할게! 꼭 올려라! 알싸 알싸! 오키님들! 5인 합작 영상이 재밌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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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도 신나게! 5인 합작으로 부르기! 대성공!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산다